좋아 디스머신을 얻어야 되는데 일단 내가 무기가 지금 너무 병신같단 말이야 상어치일 매그넘탄 상어치일 매그넘탄 있나 럭키 하나 빼고는 비 뿜어 이것도 다 쓸데가 없어 이것도 다 팔거야 딱 필요한게 4-4 매그넘탄도 필요 없어 고맙지 호미가 고맙다 고맙지야 고맙다 배고프네 그래 디스머신 너 똥 굴구니까 조은 딴 데가서 저게 하고 어 UNSC 인피니티야 고맙다 어 여기 입구가 저쪽 돌아가야 되나 총을 얻어야 돼 디스머신 을 얻어야 돼 어 이분 나한테 말 걸 것 같아 어 아 저분 바쁜 분이구나 그냥 가시네 어 인피니티야 고맙다 어 그냥 뛰시는 분이네 저분은 저분은 뭘 저렇게 열심히 뛰어가시지 아 이분이 나한테 말 걸 것 같다 아 그냥 가시는 분들이네 아 난 가겠어 아니 이럴 거 같으면 이거 말을 왜 걸게 만든 거야 이상하네 캠프 맥캐롬 드디어 왔구만 드디어 오야 말았어 디스머신 을 얻기 위해선 어 일단 디스머신을 먼저 얻자 디스머신이 307 매그넘탄을 아마 쓸 거야 307 매그넘탄을 얻어야 되는데 307 매그넘탄이 또 잘 나오는 게 아니거든 그니까 미리 저 상의를 갖다 갈궈야 돼 307 매그넘탄을 충분히 사놔야 돼 이제 앞으로 제일 많이 쓸 총이 바로 어 디스머신 이니까 한국말로 이총이 말입니다 아 아니구나 맞네 이총이 말입니다 디스코 팡팡아 18747번씩 고맙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 아 308이구나 307이란다 357 매그넘탄하고 지금 헷갈려서 그래 어 이거 돌아가네 아 근데 쓸 수가 없어 노름의 계절이 되었다 308 308 탄을 사고 싶어도 할 수 없네 왜냐면 돈이 없기 때문이야 그렇구만 돈이 없어 돈을 만들어와서 매그넘탄을 사야 되는데 그러면 딱 해킹까지 하는 걸로 그 총을 얻는 준비까지 딱 하는 걸로 해놔야지 아 노름을 할 수밖에 없네 mortality 팡팡아 187 어 평화의 땜 두하나 고맙다 이하아아않않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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푸드 뜬 거 나도 알아 내가 저 새끼를 어떻게 하면 되지? 기차 지나가는 소리 아냐? 한국적으로 해석을 해야되는데 아... 쟤도 나한테 반했나? 아... 커밍아웃에 고맙다 18748번째 고맙다 근데 커밍아웃이라고 하니까 너도 나 좋아하냐? 그냥 자네 소유의 재수님 미친듯이 때려 저 새끼를 어떻게 아... 그래 너의 블랙을 아... 너의 죄를 사하는 걸 내가 한번 고려를 해보지 하초우야 고맙다 근데 너의 제일 좋아하는 말 너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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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주의가 그 그의 아 됐구나 내 취미가 고문이야 그러고 보니까 저 여자가 담배 피우고 있었네 어 짝은사 고맙다 어 왜 난 내 목소리가 갈라지는 듯이 들리지 너네 내 목소리 안 갈라지냐 아주 상큼하고 귀엽고 깜찍하게 들려 엘레강스하게 스마트하게 아 나 헤드폰 바꿔야 되는구나 그러면 짝은사 고맙다 나만 갈라지게 들리네 야 좀 그렇게 해 줘라 상큼하다고 좀 해 줘라 아이고 참 너네 하이튼 너무 말이 많아 애들이 아 참 사회생활을 할 줄 몰라 애들이 사회생활을 할 줄 몰라 애들이 아 말 많네 들어가서 내가 갈굴게 그래 내가 고문 전문이라니까 빨리 응 알았으니까 기차 소리가 더 크게 들리니 니가 그 새끼라며 이 시바루만 일단 막고 시작하자 이 새끼야 어? 좋아 오 이 새끼 봐라 다 쳐맞고 있어 어 이 좀 치는데 뭐야 뭐 때리지는 않고 차 막고만 있는데 바보 아냐 이거? 마 바보 아냐? 왜 에너지가 줄지를 않지 저 새끼가? 와 이 새끼 에너지가 줄지를 않네 확실히 백인대장이나 좀 틀려 어 막기만 하는데 와 에너지 두 칸 줄었다 아니 에너지가 더 이상 무적이야 잠깐만 총 없지 총 다 뺏겼지 아 무게 없네 아이 그럼 이 짓거리를 갖다가 한 두 시간 동안 해야 되나 하단 새끼 하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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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제 세 칸이야 와 이거 하단도 막아지네 아니 이거 아이 나쁜 새끼야 야 이걸 언체 에너지를 다 죽여가지고 와 이제 네 칸 와 내가 지금 너무 쪼레비라서 아르야 고맙다 어남드가 너무 안좋으니까 아 아 가만히 있어봐 어남드 10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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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어디다 쓰겠어 어차피 어남드 쓰지도 않는데 음 복싱타임즈 어남드 플러스 20이지 너 뒤졌어 너 이 새끼야 뒤졌어 뒤졌어 이 새끼 어? 좋아좋아 좋아좋아 존나 갈궈주지 좋아좋아 좋아 막주는구만 어우 그래도 허칠이 뭐야 이거 또 해석이 안돼 아 존나 갈구기만 하면 되네 자기네들은 때리기 싫고 내가 고문 전문이라서 어 가면하고 고맙다 잠깐 그러면 어차피 무기는 다 받았는데 아 럭키 밖에 없잖아 쓸만한게 어 가면하고 고맙다 아 사베즈 베팅 아 베팅 에이움 얘네들 똥꼬 좀 바라대 왜냐면 내가 chief 얻을게 많아 가지고 오랫자 이 혹은 앞으로 허 아, 뭐이야 그래, 너는 유튜브에서 다시 보기 하는 그 재미로 살지. 난 그놈이 다시 보기 때문에 미칠 것 같다. 얼마나 수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아나? 정말 짜증나, 정말 짜증난다고. 내 컴퓨터에 전기세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 줄 아나? 이게 뭔 소리야? 아, 왜 돌아서면 소리가 나고 안 돌아... 에? 뭐 바퀴벌레가 있나? 아, 진짜 귀찮아 죽겠네. 야, 다시 붙자 이 개새끼야. 이제 무슨 버그가 걸렸는지. 이제 아예 에너지 바가 나오지 않는다. 와, 나온다. 아, 중위 불렀잖아. 안 불렀나? 내가 고문 전문이라고, 인마. 아, 이거 어남드가 없으니까. 뭐, 지가 때리지도 않고. 이게 게임이 디테일하지 못한 게, 고문하는 거 막 손톱 자르고, 막 내장 뽑고, 막 내수 터트리고, 막 혈관 막히고, 막.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무조건 때리는 거야. 그냥 이 새끼는 막기만 하는 거야. 때릴 수가 없어. 다 했... 아, 이제 할 거다. 아, 힘들어 죽겠네. 아니, 그냥 이왕 맞을 거면, 막지마. 이왕 맞을 거잖아, 봐. 두 눈 부릅뜨고 그냥. 어? 복싱해라 이 새끼야, 지금. 주먹을 피하지를 않아. 아, 이 새끼 진짜 타이밍 좋네. 와, 됐다. 불구. 피를 어느 정도 까야지. 불지? 불어 이 새끼야, 불어 빨리. 어? 니 여자친구 이름이 뭐야? 난 그게 중요해. 니 여자친구 몸매가 뭐야? 난 그게 중요해. 빨리 얘기해. 너 여자친구가 있는지 없는지도 궁금하고. 난 궁금한 게 많아. 빨리. 그래, AP를 쓰자. 어? 딱 쓰려는 순간, 너 운좋 줄어라. 나 이거, 이거 썼으면 뒤졌어. 간단하구만. 카이사르가 항상 자신의 카운소을 지켜봐. 바로 꿀왕김 내리면구만. 그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. 내 의견은 불가능할 수 없을 것이다. 이 캠프는 월요일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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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건 내가 판가름하게 될 거다. 내가 해야 할 말이 뭔지나 들어보지. 카이저라. 리즌의 대빵 아닌가? 카이저라면. 정말 오랜만에 그 이름을 들어보는 건 카이저. 우리 3일 동안 그의 정보를 기다렸다. 3일 동안. 그런데 그의 정보를 숨어. 정보를 숨어. 고통을 숨어. 아내로. 지금 다른 것 같아. 얼굴은 깨고. 피곤합니다. 그런데 그의 건강에 대한 짓은 그의 짓은 그의 짓은 그래, 그래, 그래. 분명 나한테 더 할 말이 있을텐데. 넌 너 자신을 속이고 있어. 카이저가 이곳에 스파이를 숨겨놨다 그런거구만 카이저가 리진 쪽 사람이지 NCL하고 리진은 서로 원수지관이잖아 서로 대립관계인데 카이저가 여기다가 카이저가 장교 중 한명한테 스파이로 심어놨다 뭐 추천 버그가 있다고 그럼 난 나 X 된 거잖아 아 힘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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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힘들어 니가 뭐해 봐 이렇게 되면 NCR을 도와주게 된 거니까 나는 NCR 편에 어? 175? 병뚜껑? 야아 거기다가 당신은 누구지? 보이드 중이 이름이 마음에 들어 보이드 중이 그럼 이만? 아 잠깐만 그럼 이만? 아 아니다 혹시 그럼 이만? 그렇다면 내가 얘네들한테 잠깐만 디스머신이 있나 좀 보고 디스머신을 얻기 위해서는 쟤네들한테 좀 잘 보여야 되는데 노름을 하기 전에 잠깐 노름할 돈이 있나? 천 원이 있어야 되는데 캡 1280 그냥 들어갈 수 있겠네 2000캡인가? 디스머신을 얻어야 돼 디스머신만이 지금 난이도에서는 디스머신이 무조건 필요해 아 또 노름하면 또 거기다 빠지면 또 아 아이고 빠지면 안 되는데 그래 빠지면 안 돼 또 빠지면 거기서 헤어나오질 못할 거야 디스머신 보다 일단 먼저 해킹을 해놓으려고 일단 얘가 308 어 308 탄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먼저 본 다음에 308 탄 얼마 있지? 야 물건이 아주 많구만 그런데 탄이 없네 아 울트라제트는 뭐야? 우와 AP가 나 이거 처음 보네 파는 물건이 많은데 탄을 안 팔 탄은 안 파네 얘가 한 천 몇백발 가지고 있을걸? 1300발인가? 지난번에 한 1300발 정도 챙겨가지고 그 너무 무겁 그러니까 물건이 너무 무거우면 애가 움직이지 못하잖아 쭉 안가고 이렇게 가거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가지고 아마 어디까지 갔더라? 하여튼 잠깐 어허 해킹이 50이어야 된다 나 사이언스 얼마지? 사이언스가 사이언스가 과학이 35니까 25 55 되겠네 음 그렇다면 어 여기서 프로그램 다이제스트를 먹으면 플러스 20이지? 플러스 20 그리고 앉아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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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세이브를 해야된다 어디 보자 아 어쩌고 저쩌고 시블러시블러 어 아 잠깐만 고맙다 이걸 일단 찍어봐 그러면 9개 단어 중에 1개니까 다 틀려 이거랑 전혀 틀린 단어를 생각을 해야 돼 전혀 틀린 단어 단어 그렇다면 sometimes sometimes s가 분명히 맞을 거야 그러면 저거 9개 단어니까 ss s t i m e 이거다 이거 이거 이거야 어? 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 저 저 땜요 i도 아니고 s도 아니다 i도 아니고 s도 아니다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안되고 아니 뭘 하나가 있어야 어 i도 아니고 s도 아니다 아 그러면 이거겠네 s u 아닌데 u가 있는데 허허 잠깐만 이거 그러니까 s는 맞는 것 같고 u도 있으면 안되고 그러면 i도 있으면 안되나? h i n g 이거네 4개 중 마지막 하나지? 그럼 일단 s하고 ing 가 붙은 거야 s하고 ing 가 붙은 거 어 그럼 이거 밖에 없는데 s하고 ing 가 붙었다 그런데 u가 붙으면 안된다 거기다가 e e가 붙어있네 아 e가 붙으면 안된다 하하 이거 하나밖에 없는데 아니면 s가 붙고 i가 붙으면 안되는데 어 s는 무조건 맞고 아 아 d i s i 붙으면 안되고 이거 아니야 이거 ar 어 잠깐만 이거다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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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야 이거야 너 이 s 발 존때볼래? 어? 야 이 이 새끼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너 뒤져볼래? 일단 아무 아무 단어나 일단 하나 찍어야 돼 아 제일 만만한게 어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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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쯤 되겠네 좋아 세 개 단어가 맞아 그러면 이거다 네 개 가 맞아 네 개 맞아 그럼 그러면 p o 어 s는 무조건 들어간다 아 s s는 안 들어가야 되네 s가 단어가 다섯 개 잖아 그럼 p o e p o e s 인가 어 레드 주어나 고맙다 아니야 나는 나는 되게 특수한 방법으로 찾아 이게 더 훨씬 재밌어 p o s s p o e p o 일단 p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ss 어 이게 재밌게 재밌어 왜냐 이게 노름과 똑같은 거야 이거다 이거야 봐 봐 X 됐잖아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그렇다면 이거다 느낌이 딱 왔어 이거야 이거야 어차피 지금 이거 해도 저기 디스머신 못 얻으니까 음 나중에 다시 올게 어 어 어 어 어 어 아 이거 아 그래 로드는 해야지 한 번만 더 해볼까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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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딱 느낌 왔어 이거야 좋아 4개야 그러면 컴은 무조건 들어갈거야 그래 컴이 들어 아냐아냐 컴이 안 하하 음 D 음 C O M C O M C O M C O M이 더 들어가는게 뭐지 어 해 지 어 노우라 18750번째 고맙다 그렇다면 이거 좋아 역시 말도 안내 이거다 좋아 다섯개야 다섯개 무려 단어가 다섯개를 맞았어 이건 나에게 신이 기회를 준거야 그래 다섯개가 맞았다 제일 비슷한 단어를 찾으면 돼 이거 말고 제일 비슷한 T E D는 무조건 들어가는거고 그러면 T E D 들어가고 무조건 T E D가 들어가야되네 이거 했나 내가 C O M T C O M T C O M T 이거다 좋아 좋아 이거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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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라니까 어디보자 어디 보자 무기 다운로드 보급물자 데이터베이스 무기 다운로드 보급물자 데이터베이스 어 인사야 인사 왔구나 인사야 저 새끼가 몰래 보급물자를 조금씩 조금씩 빼돌리기 시작했지 그걸 이제 내가 해킹을 통해서 알아낸거야 이걸 꼽아르면 그 보상으로 나한테 디스머시를 준단 말이야 저 새끼는 감옥가고 근데 지금 저 새끼를 감옥에 보내면 안돼 왜냐면 제가 나중에 제 신임을 얻었을 때 308탄 1000발 이상 판단 말이야 308탄 그럼 게임 게임이 끝날 때까지 탄 걱정은 안해도 돼 내 남친 꼬또라 고맙다 308탄이 잘 안나오든 총알을 사야되기 때문에 지금 또 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또 총알을 사려면 돈이 필요해야돼 돈을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바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로또고 한 가지는 노르미야 확률은 적으나 어 확률은 적으나 위험부담이 적은게 이제 로또고 어 확률은 로또보다 높으나 쪽박을 차는게 이제 가능성이 높은 게 노르미지 어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난 베가스로 가기로 했다 난 돈이 필요해 가기 전에 건러너에 가서 빅부모를 팔면 2천원이 되니까 그 2천원과 또 초기 자본군 2천원으로 2만원을 만들겠어 어 남자라 규야 고맙다 어 CVT야 고맙다 지난번에 지난번에 내가 애들이 말리는데도 불구하고 2천원에서 5원이 됐지 그래서 애들이 그만하자는거 나 이 5원이라도 한다고 해가지고 1원씩 걸었었어 그 1원이 어떻게 불었는지 아나 5천배인가 5천배 넘었지 그때 5원에서 하여튼 어 스팅아 고맙다 어 그리만 18751번째 고맙다 진짜 5원 남아갖고 1원씩 1원씩 걸기 시작했는데 1원이 2원되고 2원이 4원되고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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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가지고 결국 거기서 쫓겨날 때까지 하고 그 5원을 초기 자본금으로 해가지고 다 털었지 NCR 소득농가에 가다보면 이제 무기를 파는 건 러너 라는 상점이 있는데 거기서 내가 가진 물품을 좀 팔아서 2천원을 만들고 그 2천원으로 한번 시작해 보려고 어 잠깐만 니네 음악 들리니? 아 음악 들리는구나 배경음악이라 짜갔다 온거구나 아 이쪽끼리 아니네 배필하고 싶다 고맙다 일단 카지노 한개만 털자 일단 목표는 한개야 한번에 많이 털어선 안돼 초반에 다 털면 나중에 돈 없을때 털 데가 없거든 한군데만 딱 털어야 돼 많이 털 필요도 없어 아 나 옷 이딴거 입고 있었나? 아이 참 그지도 그지도 이런 그지가 없네 건러너가 이렇게 멀었었나? 카지노에서 한 한 60원짜리부터 시작하면 되겠는데 아 저기다 건러너 어 이 아저씨는 이 아저씨한테 일단 말을 먼저 걸고 어 공장을 둘러볼 수 있을까 어 길찾기 용어 고맙다 아 공장은 안된다 건러너를 위해서 일하나? 걷러너에 들어가는 무기를 제조하는 공장을 안보여준대 건러너가 뭐하는 것들이지? 알았어 알았어 건러너를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지? 어 여기에는 우리의 건너들이 우리의 건너들이 모든 걸 해야 할 수 있는 것들 어 일단은건 필요없고 그럼 이만 아 여기서 저장을 할 필요는 없어 아 길찾기 용어 고맙다 내가 다른건 몰라도 노름은 노름은 내가 아 노름만은 리얼리틱을 살려야돼 웬만하면 이제 세이브 로드 없는 걸로 파는거 보이죠 내걸 먼저 팔아야되는데 돈이 딱 1000캡 있구먼 저건 다 내꺼야 빅부머를 잘 안쓰니까 빅부머를 팔면 되지? 빅부머를 1140 자 이러면 초기 자본금 아우 100원을 손해받네 그건 팁이다 아 308 매그넘탄을 좀 사갈까? 어 308 매그넘탄만 아니지 나 2000원밖에 없는데 어 지금 308 매그넘탄을 못사지? 팁이다 이제 난 저기서 죽을지도 몰라 가만 여기 입구로 먼저 가야지 딱 한군데만 먼저 거기다가 내가 지금 럭키가 10이야 만땅이야 나 처음에 시작할때 노름 생각하고 초기 자본금 모으려고 그냥 10 찍어버렸어 아무 생각없이 힘 힘 뭐 이딴거 다 필요없이 민첩 이딴거 다 필요없고 그냥 무조건 그거 먼저 찍었지 가 가 가임만 어지럽지 아주 내수 다 터진다 어 너 날아간다 아 아 날아간다고 했잖아 나 블러디 메스 찍었다고 고글 식칼 역시 거지니까 뭐야 이게 뭐 있는게 없네 저기가 있구네 여기 거지들도 많고 도적들도 많고 뭐야 쳐 말하다 도망가 취boy 지 интерес 잔 effectiveness 쓰레기 쉽 paras 하 albo 고작 аются 하 国 아주 분위기가 좋은 곳이야 아주 좋은 곳이지 나한테 말 걸지 말하üs 아mar 어고 이분은? 이분 그분인데? 아 임 누구지? 아 임전무? 아 생각이 안난다 아 임채무 아 맞다 임채무 문지기를 그냥 지나치고 싶은데 왜 안되나 저온에서 근데 넌 누구냐 올드 벤 여기가 프리사이드구만 당신 누구야 아 배달부? 나도 머리에 총알이 박히기 전까지는 택배 배달원이었다 보디가 총두부 날 지키는 용병이나 다른 것에 얘기하고 자 가 큰 정보는 아니고 신용체크라는게 이천캡이 필요해 바람이 너무나 고맙다 여기 들어가려면 돈이 있어야 된다 저렇게 그냥 들어가려고 하면 저렇게 당하게 되지 이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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